다시 왔어요. 지금도 끊겨요. 지금도 끊기나? 나에게 알려주길 바래요 음 어쩔 수 없었어 화질을 낮췄어 계속 끊겨서 하이 음 화질을 낮게 했습니다 이제 안 끊겨요? 이제 중학생 된다고? 지금 16살? 저는 연습실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있었던 그곳이에요 죄송해요 와이파이 때문에 화질을 낮췄어요 14살? 아 그러네 16살은 중3이구나 14살이야? 어떡해 너무 귀엽다 아직도 제가 성인인 게 안 믿긴다고요? 나도 말해주셔서 지금 생각났네 저녁? 그걸 저녁이라고 해야 되나? 2시인가 3시쯤 먹은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6시쯤에 아이스크림 먹었어 아이스크림 먹었어 맞아 나 20살이야 요즘 자주 듣는 말? 자주 듣는 말? 자주 듣는 말? 징그럽다 징그럽다는 말 많이 들어 염색 안 했는데 밝아졌나? 예쁘다 다들 니가 벌써 20살이냐고 너가 벌써 성인이냐고 징그럽다고 그래요 나도 징그러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 요거트 아니면 초코 요거트 아니면 초코 좋아합니다 My hair is looking lighter? But I did nothing to my hair I don't know why 내가 반 50대면 놀라서 기절한다고? 그때까지 함께 해주실 건가요? 민초를 좋아하냐? 사실 많이 안 먹어봤어요 그냥 친구들이 시켰을 때 그냥 옆에서 먹어본 정도? 제가 직접 시켜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 지금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 너무 많이 먹었어 아까 배가 불러 할림 퀸카 저는 할림 퀸카 저는 할림 쭈그린데 피스타치오 좋아해요 북먹? 찍먹? 눅눅해지지 않을 정도로 살짝 담궈놨다가 먹는 거 좋아요 소스가 스며들지만 그렇다고 눅눅해지진 않게 어렵죠? 저거는 무슨 색이? 음 지나갔다 그래 약속하자 난 공원 소년 계속 할테니까 그렇게 하기로 약속 오우, 유 원 미 치즈, 핑크 헤어? 죄송해요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찡그리게 되네요. 오늘 관심간 게임, 제가 게임을 잘 안 합니다. 찹쌀 탕수육 좋지. 나 이제 휘파람 잘 보네. 카메라 쓰담쓰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가? 카메라 어떻게 쓰담쓰담. 저 시력 진짜 안 좋아요. 시력 많이 안 좋습니다. 레인보우 헤어? 두 시간 동안 한 브이앱? 그거 여러분 피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 힘드셨어요? 저를 두 시간 동안 보는데 지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무슨 사진이 올라갔지? 오늘 무슨 사진이 올라갔지? 오늘의 티엠아이? 오늘의 티엠아이는? 오늘 제가 에어팟을 꽂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에어팟 한 쪽이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횡단보도는 10초가 남았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일단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나가지고, 제발, 제발 이쯤에 그냥 컬러 있게 해주세요. 제발 이쯤에 그냥 컬러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이렇게 하고, 딱 건너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에어팟이 하나 뚝 나가지고, 다행이다. 이렇게 했지. 아니었으면 내 에어팟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차들이 다 밟고 지나고 보냈어. 정말 무서웠지.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어. 그래, 뿌잉아. 댓글 달아줘서 고마워. You want me to do red hair? Actually, I... I wanted to... do red hair when I was little, because my favorite characters were... like, Ron Weasley, Bit Belongs Talking, and like, Ariel, The Little Mermaid, and Cat Valentine. So, I... I always wanted to do red hair when I was little. Oh, purple hair! I wanna... Yeah, I like purple. I like purple hair when I was little. 두피 아프다고. 맞아, 친구들이 탈색하면 진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다 성인이 되니까 그동안 학생 때 못했던 염색을 하는데, 제 친구가 탈색을 하고 싶어서 미용실에 갔다가 탈색약을 바르고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아파서 울면서 그 언니한테 저 그냥 탈색 안 할게요. 제발 그냥 머리 감겨주세요. 이러고 그냥 감고 나왔대요. 염색 못하고. 너무 아파서. 뉴욕이 근데 저는 관리하고 이런 거 귀찮아 해서 만약에 염색하면 관리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 그걸 못 할 거 같아요. 탈색 두 번 하다가 울었다고? 생살이 찢어지는 기분이라니 정말 끔찍하고 근데 그래도 해보고 싶긴 하다 나는 이게 태어나서 한 가장 밝은 색이거든 다들 다들 노티스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이거 염색한 거예요 팝붕 슈붕? 저는 슈붕을 안 먹어봤어요 슈붕 먹어보고 싶네요 아 여기 요즘에 붕어빵 파는 데가 없어 초콜릿 아니면 바닐라? 초콜릿 초콜릿 저 자켓 좋아해? 감사합니다 맞아 요즘 붕어빵이 없어 붕어빵이랑 호빵 먹고 싶어 맞아 이거 따뜻해 저 자켓 좋아해 제 가장 좋아하는 음식? 음 뭔가 삼겹살이 먹고 싶네 성인 된 거 축하해 감사합니다 요즘 꺼치 패션 아이템? 저 뭔가 그 틴트 선글라스? 그거 사보고 싶어요. 뭔가 세상을 다르게 보고 싶어. 연습생 때 썰? 연습생 때 어떤 거 듣고 싶어요? 면허 딸 생각 있나요? 저는 운전하는 게 무서워요. 저는 조수석만 타도 밤에 보면 차 앞에 빨간 불빛들 그런 거 보면 너무 어지럽고 무서워. 일본말, 곤방와. 즐겨 입는 옷? 내복? 추워서. 최근에 산 아이템? 최근에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저 블루라이트 차단 선글라스. 선글라스가 아니라 안경 샀다고. Where is it? 저 Taking A 게 에잇! 짜잔. 누가 샀어. 블루라이트 차단. 음. 낯가림이 있는 편이냐고 저 낯가림 있어요 낯가림이 있습니다 낯가림 있는 편이에요 이거 쓰고 셀카 찍어달라고 제가 셀카를 잘 못 찍어가지고 캡처 타임 멋쟁이 선글라스 하나 사야겠다 연습생 때 웃긴 썰? 연습생 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얘기 못하겠어 나 겁이 많아 여기 화질이 많이 안 좋은가? 제 거는 괜찮은데 나가는 건 화질이 안 좋은가 보네요 다들 화질이 안 좋다고 하네 저 LP 사고 싶어요 근데 사도 숙소에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안 되네 어머 나 앞머리 있는 것 같잖아 여러분 앞머리 생기면 살짝 이런 느낌? 괜찮은데? 괜찮은데? 살짝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아 원래 이거 툭툭툭툭 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네 저 앤 언니가 허락해주면 아무래도 허락 저는 오케이 했어요 근데 언니가 그거 카메라에서 옮겨야 된다고 하던데 저는 굿입니다 누가 볼을 꼬집어 달라고 하셔서 저녁 된장찌개 이렇게 뜯어 donuts 돼죠? 손톱 바른게 무슨 제네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꽉berish 깔 fatto 느꼈어 자면서 느껴졌어 자다가 어 왜 없지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 보이랑 왼쪽 보이랑 어느 쪽이 더 말랑하냐고요? 오른쪽이 더 말랑해요 여기 오른쪽 어 여기 오른쪽이지 가만히 계셔 저의 사랑의 화살을 빗나 어디 한번 쏘아 보시지 다 피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코랑 볼 어 약간 여기는 그냥 살인 느낌이고 여기는 물렁뼈가 있는 그런 느낌 아휴 때 달리기 아 이래 봬도 왕년에는 잘 뛰었었는데 안 뛰었더니 실력이 줄었어 내가 어? 개주 1등이었다고 오늘은 플레이리스트 틀어주나요? 무슨 플레이리스트 말씀하시는 거지? 어떤 플레이리스트요? 키는 여러분 유전입니다 유전이에요 레나 자작곡 너무 좋아요 자작곡이라고 할 수 있나 그게? 약간 습작 같은 느낌 다리 길어서 잘 뛸 줄 알았는데 저 잘 뛰어요 제가 달리기 1등이었다고요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도 제가 어? 어? 체육대회 하면은 항상 개주 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 중학교 3학년까지 개주를 놓쳐본 적이 없다고 내가 맨날 마지막 순서 했다 이 말이야 지금은 장담못함 하이 아랍굴스 근데 이게 누구야? 깜짝이야 야 나 간다 아잇 어떤 평소 배우는 걸 좋아한다고? 나한테 재밌는 얘기 좀 해보쇼 나 원래 오늘 한 30분쯤 하려고 했어 30분만 하려고 했어 짧게 너무 기면 여러분들이 지칠 것 같아서 아 목이 너무 아파 저 노래 듣고 싶다고요? 무슨 노래? 달리기 말고 자신 있는 운동? 저 운동은 다 잘했어요 학생 때 축구, 농구 축구, 농구 멀리뛰기 그 하키 같은 데 아이스링크에서 안 하고 그냥 땅에서 하는 거 그런 거 나 다 잘했었어 근데 요즘 안 한 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네 피구 피구? 네 저 피구도 잘했었어요 응 펜튜브가 뭐지? 저 그런 말에 약해요 수학? 저 수학 그거 도형 좋아했었어요 원래 수학 잘 못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학원 되게 열심히 다니면서 엄청 열심히 했었어 애완동물 애완동물? 애완동물 없어요 애완동물? 우리 할머니가 키우는 요미는 있지 오늘 날씨에 어울리는 노래? 오늘 날씨가 어떻지? 오늘 날씨가 어떻지? 밸런스 게임? 그래? 나한테 질문을 던져라 밸런스 게임을 해보자 밸런스 게임을 해보자 눈 내릴 때 추천하고 싶은 노래? 그때 내가 추천했었는데 그 때 내가 추천했었는데 Fireplace 라는 노래 그 톡톡 할 땐가 그때 톡톡에서 추천했던 것 같아 목이 너무 아파 목이 너무 아파 콜라 사이다 어려운걸? 난 물이 좋아 톡톡 톡톡 V앱 톡톡은 내가 타자 치는 게 힘들고 V앱은 내가 조금 어색해 납득당몽이랑 분모자가 뭐가 다른 거예요? 하고싶은 일 하고싶은 일 하고싶은 일 VS 잘하는 일 하고싶은 일 하고싶은 일 잘하는 걸 보통 하고싶지 않나? 전화대 문자 전화대 문자 저는 사실 연락을 잘 그렇게 안 해가지고 전 연락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난 연락 잘 못해 피아노 연주 VS 기타 연주 기타? 왜냐면 나 기타 칠 줄 아니까 기타 칠 줄 아는 건 아니고 피아노을 잘 칠 줄 몰라 음방 1위 VS 단콘 콘서트 하고싶지 근데 1위를 해야 콘서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 흑발 VS 금발 저요? 아니면은 뭐 누군가? 긴 머리 단발 머리? 나? 아니면 누군가? 외계인은 있지 있지 않을까? 우주가 이렇게나 넓은데 이 넓은 우주에 이 작은 지구에 우리만 사는 거는 공간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외계인이 없다고 하는 거는 바다에서 물 한 컵을 두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사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라면 VS 아이스크림 오우 그거 너무 어려운데 언제 죽을지 알기 어떻게 죽을지 알기 둘 다 알고 싶지 않아 어린이 대공원 VS 서울대공원 둘 다 안 가본 것 같아요 둘 다 적은데 둘 다 적은데 너무 이 상황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세상이 나에게 너무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넓은 세상 이 넓은 우주에 나는 우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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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다니다 가는 먼지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물며 나무도 300년 넘게 사는데 김치 오 피자? 김치 해피 버스테이 오케이 땡큐 오늘이 내 버스테이 아니고 땡큐 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flavor은 chocolate or yogurt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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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롱 롱 롱 롱 서롱 롱 롱 롱 서롱 에 월요병 극복 내일 월요일이구나 목이 너무 아파 이렇게 척추를 정렬을 맞춰서 다시 후욱 끼우고 싶어 목이 너무 아파 눈 내리는 설렁탕? 좋지 브라운 헤어 vs 블런드 헤어 브라운 헤어? 지금 브라운 헤어? 모르겠네 30분이네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바람처럼 쌓여가는 컬러 헤어? 자연스러운 헤어? 음... 둘이 좋아 게임을 게임하니? 아니요 브라운 헤어? 브라운 헤어? 감사합니다 브이앱 끝나고 연습하겠죠? 비싸 파이네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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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파이네블 파이네블 5살 레나 랑 5명 레나? 5살 레나 하면 내가 5살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퇴근? 퇴근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할 거 다 했을 때 5살 레나? 퇴근이 울고 싶어.. 목이 나나 아파.. 수시 아니면 김밥? 이 날에 너무 많이 먹었을 때 2살 레나? 4살 레나? 5살 레나? 새벽에 눈 많이 와요? 자 스트레칭 아까 스트레칭 했는데 여러분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천장 보면서 스타일링 눈 그만 맺고 댕겨 감기 걸려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눈이 이만큼 쌓인 거에 폭 달빙하는 거임 적겠다 그러면 허가스 I hugged you 목 아프면 그만하라고? 목 안 아파 Kind of cool이랑 여기로 와? 어려운데? 다 우리 곡이라서 다 너무 내가 아껴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금지어서 정신이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욜로화가 더 좋다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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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어 케이고 저녁 민쥬 언니가 경이로운 소문을 보냈어요 제가 같이 보냈어요 공소 노래 중에 레나의 원픽? 저 원앤올리랑 트윅스요 지금 생각나는 건 그거 You might think I'm crazy The way I've been craving If I put it quite plainly Just give me them babies So what you doing tonight? 영화 볼 때 혼자 집중해서 보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 My biggest fear is My biggest fear My biggest fear is Fear itself Do you like Japanese food? I like sushi You like Harry Potter? Yes, I do 아이스크림 콘 vs 컵 콘이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컵이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컵, 콘이 먹고 싶다 오늘 연습하셨어요? 네 영화, 드라마 볼 때 스포 하는 거 많이 신경 쓰나요? 저는 스포 하는 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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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요 스포 하는 거 진짜 너무 싫어요 스포 하는 거 뭔가 스포를 하면은 그 영화나 책이 내감과 또 그걸 봤을 때 느끼는 감정과 그 모든 시간과 감정을 그 한마디로 그 한마디로 부정해 부정되는 그런 느낌 요즘 무슨 연습하냐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노래 근데 스위트홈? 스위트홈? 스위트홈 얼마 전에 마지막 그 언니들이 보는 거 같이 봤어 첫번째 스위트홈 열심히 이준 스위트홈 수토피아 요즘 요플레 뚜껑에 요플레가 안 묻는다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요플레를 먹나? 잘생긴 노잼 못생긴 유잼? 잘생긴 유잼은 안 되는 거야? 그냥 안 만날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 부르들 다 자러 갔나? 그니까 요플레 뚜껑 요플레 저는 요플레 이렇게 뜯으면 이 주위에 묻은 거 있잖아요 이 테두리에 붙어있는 거 저는 그거 좋아해요 거기가 뭔가 조금 더 꾸덕한 느낌이랄까? 다들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몰라 딸기 케이크 좋아해 요플레에 빨대를 꽂아먹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작업? 무슨 작업? 제 얘기요? 제가 제 얘기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해주셔야 하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야기를 잘 못해요 여러분 질문에 대답만 할 수 있어 저의 노래를 안하는 편이에요 제가 읽는 거 저의 노래는? 우리 노래는? 그러니까 저희 노래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장 험 험 험 험 험 슈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거의 11시인데 안 자요? 집에 가면 자 집에 가면 잡니다 고마운 손이었어 넌 점점 나를 이루어 하나 둘씩 나를 채워 내 안에 찬란히 찬란히 growin 달걀 케이크 좋지 달걀 케이크 약간 쿨 근데 진실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향수 론 거 썼던 거 같은데? 아니면 프레쉬 거? 맞아 상대를 배려하는 하얀 거짓말 됐잖아. 근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내 말에 누군가 상처받을 거야. 진실만 말하는 게 항상 좋지만은 않은 것 같네. 공수무대 그립다고? 저도 공수무대가 그리워요. 공중파 1위 하면 그루들과 다 같이 춤추면서 노래하기. 나도 보고파. 저에게 원하는 거나 궁금한 거나 그런 게 없으신가요? 10분. 그루들도 춤추고 노래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안무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흔들어 제껴주시면 됩니다. 그루들과 같이 해야죠. 함께 즐겨야죠. 그거는 공우손녀가 받은 상이 아니라 그루들이 받은 상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즐겨야 합니다. 그루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네. 그리고 지금 그루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루들이 잘 어울리는 것들을 갖다 보도 모르겠다는 것 같아요. 그루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신의 자신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20살이에요. 가수로서 이루고 싶은 바램?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곡을 하고 싶네요. 밤에 비행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잠이 노래? Um, Open Arms by Journey 맞아 밤에 비행 좋아 밤에 비행도 좋고 블랙홀도 좋아 제 목소리 허스키하다고요? 맞아 원래 더 스키했는데 뭔가 우리 노래에 맞는 목소리를 내다보니까 그런게 저희 노래에선 잘 안들어나지 않나요? 아닌가? 아이유 선배님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듯이 난 무서워 떨고 있지만 뭐 컬러에 비행할까? 블루와 옐로우 달콤 커피? 저 라이브 카페에서 라이브 해보고 싶어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제 가장 좋아하는 노래에요 제 노래 음.. 저는 제 노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제 노래의 20분 전 그들에게 들어간 기억은reas ithere.org 제 노래 요즘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어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미플리에서 아이러니 아이러니 말도 안돼 아이러니 말도 안돼 아이러니 말도 안돼 말도 안되는 말 정말 요즘 아파 살아봤으면 유앤아이 이 노래도 많이 들었네 인스타그램 바이딘 내일이 올걸 아는데 나는 핸드폰을 놓지 못해 좋아요 너나 눌렀어 나만 이런 것 같아서 여기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속에 마이 피 살아봤으면 해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네 온종일 나 너만을 위해 보냈는데 네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꺼내 입고 거울에 비친 가장 아름다워야 할 내 모습은 쫄아하게만 보여 눈치 없는 밤하늘은 너무 아름다워 이 노래 너무 슬퍼 부르면서 울컥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아이유 선배님 아이유 선배님 아이유 선배님 아이유 선배님 기억이 안 나네 뭐였지? 나만 몰랐던 이야기 저번에 불렀어 저번 브이앱에서 불렀던 것 같은데 2년? 나 이 노래 나 2년에 대한 엄청난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 이선희 선배님의 2년 말씀하시는 거 맞죠? 내가 이 노래에 정말 숨고 싶은 기억이 있어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는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제가 때는 바약으로 중학생이었지 제가 학교에서 청소 물어보지 않을 거야? 그럼 안 말해줘야겠다 눈 내리는 날에 이 노래도 잘 어울리네요 궁금하대요 궁금하대요 제가 말해드릴게요 중학생 때 저희 청소 당번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청소를 하고 청소 구역을 정하는데 저희 교실이 교무실 바로 옆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 당번이 우리 반 뒷문에서부터 교문 앞문까지 복도가 내 청소 구역이었어 그래가지고 청소는 학교 끝나고 남아서 하는 거니까 나는 아무도 없잖아 내 친구들만 있으니까 거기서 막 걸레질을 하면서 열창을 했지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는 없죠 이러면서 막 노래를 엄청 부르고 부르면서 혼자 콘서트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이제 청소 다 하면은 집에 가려면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아야 돼서 내가 청소를 다 하고 이렇게 교무실에 똑똑하고 들어갔더니 안에 선생님들이 다 이러면서 박수를 쳐주셨어요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게 다 안에 들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 선생님들이 막 와우 내가 잘 들었다 이러시면서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러웠어 누가 봤다기보다 교무실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나의 셀프 콘서트를 들으셨다는 점 정말 부끄러웠지 정말 부끄러웠지 얼마나 웃기셨을까 선생님들 안에서 일하시다가 선생님 저거 지금 노래하는 건가요? 네! 레나가 노래하는 거 같은데요? 이러면서 다들 막 웃으시면서 들으셨을 거 아니야 너무 부끄러웠어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근데 선생님들 다 내가 노래 좋아하는 거 알고 계셨어가지고 막 학교 팝송 대회 나가고 이랬었거든 막 학교 팝송 대회 나가고 이랬었거든 막 학교 팝송 대회 나가고 이랬었거든 나 팝송 대회에서 1등 했었어 그때 선생님들 데뷔하고 찾으러 온 적 있나요? 당연하죠 당연히 뵈러 갔죠 당연히 뵈러 갔죠 그때 선생님들 데뷔하고 찾으러 온 적 있나요? 당연히 뵈러 갔죠 어떤 노래 불렀냐고요? 마마도 불렀어요 마마도 아세요? 픽실럿 에 마마도 그거 불렸었지 그때 내가 아무도 내가 노래 좋아하는 거 몰랐었을 때야 그때 나가서 불렀었지 재밌었어 재밌었어 마마도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하나 둘 줄 했을까요? 하나 둘 줄? Baby, I'm helpless There's something about tonight And the way it has all the things I like Little black butterflies Deep inside of me What would my mama d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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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she knew about me and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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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ould my daddy s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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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he saw me hurt this w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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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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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m licence 진짜 재밌었는데 무대 서고싶다 1시간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30분 하려고 했는데 1시간 해버렸네 왜냐면은 오늘 원래 매니저님이 출근하실 날이 아닌데 제가 브이앱하고 싶다고 해서 저 때문에 출근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짧게만 하려고 했는데 매니저님 죄송해요 와 리하이 저 그 원투쓰리포랑 로우즈랑 잇츠오버 이 세개 거의 제 주제곡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그것만 틀면은 너 제발 그 노래 좀 그만 들으라고 너무 많이 들었다고 다른 노래 좀 들으라고 맨날 그랬어 누가 리하이 선배님의 로우즈 들려달라고 하시나요? 누가 리하이 선배님의 로우즈 들려달라고 하시나요? 로우즈 이맘럼 다치게 할 걸 다치게 할 걸 내 사랑은 새빨간 로우즈 그래 넌 아름답겠지만 가까이 할수록 널 다치게 할 걸 그런가면 눈빛으로 날 쳐다보지 말아줘요 언젠간 반드시 가시에 찔릴 테니까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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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을 갖고 싶다면 내 아픔도 가져야 해요 아무로 사랑을 쉽게 얘기하지 마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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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스트레칭 위로하세요 General 그래요 어떻게 달라요 궁금 introduce 다이오 헬 베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색 좋다는 칭찬 감사합니다. 중점으로 노래할 때 조지 어제도 들었어요.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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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 저 립밤 꼭 발라요. 저 입술 건조한 거 살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세척 지원이 조지 처 nadie 최그리 고맙니다. 누워 tom 관객 안되는데, 맨날 그 숙소에서 챙겨오는 걸 까먹어요. 왜 잘 살았지? 멀틱 포인트, 우리만의 멀틱 포인트 다이아몬드의 리안나 노래가 잊지 않았어요. 대박! 지 넷 안녕 I thought I'd end up as Sean But he wasn't a match Wrote some songs about Vicky Now I listen and laugh Even almost I'm buried And for Pete I'm so thankful Wish I could say thank you to Malcolm Cause he was an angel One taught me love One taught me patience And one taught me pain But that's not what I see I've loved and I've lost But that's not what I see Thank you, next Thank you, next Thank you, next I'm so, I'm so grateful for my ex Seven rings Breakfast at Tiffany's And bottles of baubles Girls with tattoos I like getting in trouble Lashes and diamonds ATM machines Buy myself all of my favorite things Been through some bad shit I'd be a savage Who would have thought it turned me to a savage? I want it I got it I want it I got it You like my hair Do you think Just got it I see it I like it I want it I got it Yeah Troy Sivan I can play fools I can play fools By Troy Sivan With guitar 그러니까 제목은 짧게인데 1시간 넘어버렸어 아 알파벳이 아니구나 아 알파벳이 아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잘 못 아 17분 남았습니다 era arising 아리아나 그란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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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게 아팠던적? 제가 연습생 때 진짜 거의 그때 제가 첫날에 정말 심하게 체한거에요. 그래서 휴가 내내 안좋은 기억이 있었죠. 1111? 이거 이 노래 추억이 있어. 친구랑 친구랑 같이 중학생 때 저녁에 학교할 때 이렇게 노을이 막 지는데 핸드폰에 틀고 이렇게 집에 갔었지. 다시 한 번씩. 저희들이 한 칸 이제 안 남은 그런 시간 우리 손을 빼며 어떤 그 시간 별개 다 널 떠오르게 하지 네 저 채 잘해요 진짜 잘 채예요 방송부 아나운서? 기억나는 멘트가 없네 방송부 이름이 기억나요 CCAM Central Christian Academy Media 이거였나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채하나요? 저는 그냥 채를 잘해요 소화를 잘 못시켜가지고 너무 채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때 뮤비 찍을 때도 너무 정말 끔찍했지 근데 그때 진짜 그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오래간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도 한 번 초등학생 때 진짜 심하게 채워가지고 처음으로 손 열 손가락 다 따고 영어 학원에서 선생님 손 따주시고 그날 그날 친구한테 엄청 고마웠었어 나랑 거의 유치원 때부터 본 친구였는데 친구가 내가 막 울고 막 그러니까 남자애였는데 나 우니까 나 웃게 해주겠다고 막 이상한 거 입고 와가지고 내가 벌써 춤춰주고 그랬어 고마웠어 고마웠어 보고있냐 안 보고 있겠지 응 진짜 열 손가락 다 땄어 너무 얼굴로 채하지 마세요 이제 착한 친구야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함께하는 것 같다고? 맞아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신메뉴? 신메뉴? 어느 식당이요? 어느 식당이신 메뉴? 어느 식당이신 메뉴? 여러분 9분 남았어 아직도 연락하냐고요? 못하죠 앨범은 보냈어요 막 과학고등학교 맞아 맞아 여러분 9분 남았어 우리 재밌게 남은 9분을 재밌게 보내보자고 나도 한 3시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 그럴 수가 없네 왜 나 가르마가 이랬어? 말해 해줬어야지 캡처 타임 내 선글라스 아니 내 선글라스 내 블루라이트 글라스 오 오 선글라스 선글라스 없나? 오 오 멋있는데? 오 오 이게 뭐야? 응? 아 아 맙소사 정말 웃기다 아 아 뭐가 잘 어울려요? 혹시 방금 그 피어싱 말씀하신 건가요? You are so cool. Thank you. 내 최애 필터? 내 최애 필터 이거. 알로하오이. 알로하오이. Lilloo & Stitch 아시나요? Do you guys know Lilloo & Stitch? That used to be my favorite... When I was little. 저 Lilloo & Stitch 동생이랑 어렸을 때 맨날 보면서 거기 보면은 Lilloo & Stitch가 언니한테 뭐 부탁할 때 Please!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랑 레이랑 맨날 어모한테 Please!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나몬타나. 맞아. 나 한나몬타나 진짜 좋아했었어. I love Hanna Montana.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한나몬타나 괴롭히는 애들이 OOO! 이거 하고군요. 그래가지고 나랑 동생이랑 맨날 뭐 둘이 통하거나 똑같으면 하면 OOO! 이거 맨날 했어. 요즘도 해요. Please! 이거랑 OOO! 이거랑 OOO! OOO! 아세요 여러분? OOO! 제가 또 한 번 이렇게도 해봐요. 진짜? 여기 CYV 같은 하여행이 지금 THE CHILDREN 니바다다서 tym에 달하고 있는 하여행이 좀 I love HANNAH 정세я Gigan 여러분 동생이랑 똑같은.. 그 동시에 우린 찌찌 뽕 이거 안 하고. 정말 갑자기 레이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 너 기억해? 이러고 나도 했지. 3분 30초 남으면. 한나 못하나? 나 한나 못하나 가방도 있었어. 괌에서. 괌에서 써머스쿨 다닐 때 한나 못하나 가방도 입고 다녔었던 것 같은데. 오우. It's disrespectful to Hawaiians. I'm so sorry. I'm so sorry guys. I didn't know that. I'm so so sorry. I'll never do that again. I'm so sorry. I'm so sorr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m so sorry. I didn't mean it. I'm so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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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sorry I'll never do it again. I'm so sorry 이제 마무리할게요 안녕 Bye Thank you for watching my live today 안녕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에 또 봅시다